공성의 체즈 땀에 수순하는 지혜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아홉번째가 행도직인청정의 맨 마지막에 수순하는 지혜 있죠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번째가 평온의 지혜고 그죠 아홉번째가 수순하는 지혜고 그럼 우리가 22장에 가면은 뭡니까 우리 곧돌아보고 종성의 지혜가 있습니다 종성의 지혜 다음에 드디어 뭡니까 도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도의 지혜가 드러나고 그 다음 뭡니까 최종적으로 과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종성도가 요거는 22장 지혜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오늘 또 프린트한거 받으셨죠 그죠 요건 어머요 그야 합체 예 그 사람은 한번 가보죠 어머요 내가 그 좀 늦게 오긴 했지만 5시 이래 갖고 그 그 해갖고 그 그 어 저 저 있네요 있는데 아무도 안 하죠 에이 우리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그 그 저 저 야 요렇게 말씀을 안 드렸으면 그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무조건 하나씩 그걸 하시고 그죠 그래서 종성의 지혜와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요게 22장 지견청정 그러니까 우리 마침내 지와 견 그죠 지혜와 견해가 마침내 함께 완성된 경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가는 과정으로 우리 좀 맨 마지막 과정으로 수순입니다 말 그대로 수순은 이거는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순은 뭐든 따라간다 이 말이죠 도와 가로 자연스럽게 이 그죠 앞에서 한 8가지 수행한 지혜 그죠 즉 평온의 지혜 위법에 대해서는 평온의 지혜 즉 공성의 체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는 도와 가로 깨달음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죠 그 향하는 것 도와 가로 따라가는 것을 수순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뭡니까 평온의 지혜와 수순의 지혜 사이에 하나 더 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쪽 입니다 지난 시간으로 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합니다 320쪽에 82번 문단이 있죠 그죠 82번 문단 밑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빠사나 이랬죠 그죠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빠사나 우리가 지금 핵심은 뭡니까 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도는 뭡니까 여기서 도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라는 성자의 경기의 도 있죠 그죠 4쌍 8배 할 때 그 도입니다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 성자의 경기 첫번째인 예류도의 출현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도의 출현은 예류도의 출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류도를 출현하기 위해서는 또 더 깊은 위빠사나 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자동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앞에 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려면 무슨 위빠사나 그때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빠사나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역시 보살님처럼 그렇게 응용이 되어야 된다 몰라도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뭘까요 이러면 무조건 무상공무와 하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물론 우리 보살님께서는 다 알고 대답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혹시 몰랐던 분들도 있자나요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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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는 또 무슨 위빠사나 를 특별한 걸 해야 되나요 이상하다 만일 이게 특별한 뭐라면 예를 들어서 아홉 번째 지혜로 하나의 항목을 설정해서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지혜라고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위빠사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빠사나로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됐죠 그럼 그 내용은 뭘까요 당연히 무상고무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상고무아 세계를 다 봐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성의 지혜 공성을 채득한 평온의 지혜가 뭡니까 이제 도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그걸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성을 채득했습니다 공성을 채득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거죠 도의 출현을 인도하는 위빠사나로 합시다 그죠 도의 출현을 인도하는 위빠사나로 도가 출현을 하려면 여기서 묶인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출현을 하려면 출현은 벗어난다 이런 것도 되겠잖아요 출현이니까 나타난다 벗어난다 이런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는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지요 무상고무아 됐죠 그죠 그래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위빠사나는 결국은 뭡니까 무상고무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로 출현했다가 들어가서 이거로도 출현하고 들어와서 나오고 이란 뭡니까 불타는 집이면 다 죽을 뿐입니다 됐죠 세 개 중에 하나로 토끼 뽑으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통해서 하는 해탈을 뭐라 했습니까 무상해탈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골을 통해서 한 해탈을 무원해탈 이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아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 이랬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출현 혹은 벗어남은 당연히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무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문이 뭐지 뭐군요 무상고무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 표상 없으면 그래서 여기서 상은 무상해탈 있잖아요 님이 땁니다 표상 없으면 해탈입니다 무원은 뭡니까 원한다 바란다 는 게 있잖아요 다 적혀있습니다 무원해탈 이랬습니다 공해탈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누구는 왜 무상을 통해서 해탈하고 누구는 왜 골을 통해서 해탈하고 누구는 왜 무아를 통해서 해탈하느냐 다 똑같이 해탈하지 이건 뭡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크게 또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나누었죠 무상이라고 무상을 통찰했죠 무상해탈 포상 없으면 해탈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강하기 때문에 성향에 무엇이 강하게 됐습니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됐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상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삼매의 힘이 강한 사람은 삼매의 능력이나 삼매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뭐를 통해서 해탈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그거를 통해서 무원해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하라고 통찰하는 힘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통찰제가 강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5근 5락 중에 신, 정진, 염, 정해 있잖아요 그죠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가져온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정해 됐죠 그죠 정진 뭡니까 염은 사실 세 가지에 다 공통되잖아요 그죠 무상이라고 통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챙김이 강한 마음챙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증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과 정해 신, 정진, 염, 정해 가운데 정진과 염을 제외한 신과 정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탈에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는 뭡니까 도의춘으로 인도하는 위빠산의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 뭐라고 넣으면 될까요 무상고무하를 통해서 이래 하면 되겠죠 그럼 뜻이 있겠죠 무상고무하를 통해 도의춘으로 인도하는 위빠산의 내용이라면 뜻이 확 드러나 버리죠 도의춘으로 뭐야 도의춘은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이때는 무조건 무상고무하면 다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18까지로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21쪽에 보면 그 18까지 나와 있죠 그죠 안을 천착한 뒤 안으로부터 출연한다 안을 천착한 뒤 밖으로 출연한다 해서 그죠 그중에 10번부터 18번까지 보십시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무상으로 출연한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계롬으로부터 출연한다 무상이라고 천착한 뒤 무하로부터 출연한다 괴로움이라고 천착한 뒤 괴로움으로부터 출연한다 결국 뭡니까 앞에 무상고무하 각각이 돼서 또 무상고무하가 적용되는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뭡니까 9가지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결국은 18가지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결국 방금 말씀드린 무상고무하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개나마 18가지를 전부 다 천착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그죠 설명을 잘 보면 85번 해보면 그죠 어떤 자는 일어날지 그죠 어떤 자는 안과 밖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86번도 한번 해보십시오 5번부터는 또 뭡니까 다른 자는 됐죠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청정도론에서 부탁해서 스님이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이런 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88번에 보면 어떤 자는 나오죠 그죠 적어도 뭡니까 이거는 3개 정도로 있잖아요 이거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단계를 전부 통찰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무상고무하도 뭡니까 우리 89번 이런 걸 봐도 알고 그죠 무상고무하 3개 달을 천착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89번입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무상이라고 천착한 자든 괴로움이라고 천착한 자든 무하라고 천착한 자든 출연할 때 무상으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강한 자 여기서 핵심은 출연입니다 어떻게 천착할 때 무상이든 고든 무하든 어떻게 천착했던 뭐로 출연했냐 여기서 출연을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로부터 출연했냐 뭐로부터 벗어났느냐 무상으로부터 벗어났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다 됐죠 그죠 믿음이 강한 자다 그들은 믿음의 기능을 얻는다 표상 없는 해탈으로 해탈한다 이게 무상해탈입니다 됐죠 그죠 앞에 한 자가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의 순간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 일곱곳에서 믿음으로 해탈하는 자는 이건 앞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괴로움으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사람은 편안함이 큰 자들이다 삼매의 기능을 얻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원함없는 해탈로 해탈한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무하로부터 출연함이 있으면 이 세 사람은 영지가 크다 통찰력의 기능을 얻는다 공한해탈로 해탈한다 됐죠 그죠 제가 다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상고 무하를 천착해서 어떻게 뭡니까 무상고 무하 중에 하나를 천착해서 무상고 무하를 통해서 도의 출연으로 인도하는 윗바산하를 닦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거의 자동적이겠죠 그리고 어렵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평온의 지혜까지 계속 무상고 무하에 대해서 깊이 통찰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게 공성을 체득해서 평온의 지혜가 확립되면 되어서 수순의 지혜로 여기 수순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수순 도와 과에 대한 수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중간이 뭡니까 도의 출연으로 인도하는 윗바산하의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지요 그죠 무대법 문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엄정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키워드로 해서 청정노론은 꼭 정독을 하십시오 적어도 일생에 있잖아요 우리가 불자라면 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죽으면 후회합니다 공갈도 좀 딱이라고 하고 그죠 죽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갖고 목인가 그 선생님이 청정노론을 깊이 그죠 천차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불자로서 그걸 못하고 죽으니까 후회한다 후회가 되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좋은거 다 누리면서 하면 되잖아요 웰빙커피 마시면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성전이니까 밑에 내리면 안되고 앞에 딱 달라고 바르면서 내용이 중요하지 다리 꼬고 싶으면 딱 꼬고 있잖아요 웰빙커피 딱 어흥 어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내용을 파악한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 앞에서 12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박쥐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쥐가 동굴에 있잖아 이게 동굴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굴에 박쥐가 매달려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동굴에 부터 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1번에서는 박쥐 뷰를 들고 있습니다 92번에서 여기서 수행자는 박쥐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집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는 5개의 가지가 뻗어있는 마두과 나무처럼 보아야 한다 수행자가 5가지 무더기를 즉 온 색수 항식에 대해 천착하는 것은 박쥐가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수행자가 물질의 무더기를 명상한 뒤 그곳에서 취할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머지 무더기들을 명상하는 것은 박쥐와 각각의 가지를 조사한 뒤 가질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됩니까 수행자가 5원 즉 5가지 무더기 5원 색수 항식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의 특상을 통해 보므로서 역겨워하여 해탈하기를 원하는 등의 3가지 죄는 이거는 6번 7번 8번 죄입니다 그죠? 이거 아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죄 있었죠 그죠? 그 박쥐가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여 나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 것처럼 보아야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수순하는 죄 우리 다음에 알겠죠 9번째 수순하는 죄는 박쥐가 쭉 뻗은 가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곧돌아부의 죄는 머리를 내밀고 위를 올려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도의 죄는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과의 죄는 열매가 달린 다른 나무에 내려앉는 것처럼 보아야 한다 됐죠 그죠? 이 동굴에 아무리 좋은 나무가 동굴에 있더라도 뭡니까? 그건 온에 비하면 되죠? 거기에 의미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려 단물을 쭉쭉쭉쭉쭉 빨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은 없습니다 그죠? 영혼이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뜨려 보고 통찰한 수행자 박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의 가지가 동굴 밖으로 쭉 뻗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나와야 된다 그죠? 그 가지를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지혜라 있습니다 됐죠? 세 가지 지혜가 뭐지? 6번 7번 8번입니다 이걸로 앞에 나왔죠? 특히 안되겠으면 보십시오 6번 7번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상칼에 대한 평온의 지혜 됐죠? 이것을 타고 나와서 결국은 뭡니까? 뭘로 나옵니까? 무상고 무하로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딱 밖을 내다보면 그것은 구장에 나오는 곧돌아보이 지혜고 흥원으로 날아가면 자유지혜, 해탈했지요? 도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과의 지혜는 열매가 달린 동굴 밖으로 굉장한 것을 우리는 과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좋은 것은 94번 비유 이게 좋지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3개 화택의 비유 법학에 있는 3개 화택의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것까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94번입니다 집주인이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 잠에 빠졌을 때 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 그는 잠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여 만약 불에 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두리번거리다가 길을 발견하고는 뛰쳐나와 급히 안전한 곳으로 갔었었다 3개 화택이죠 벌써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범부가 5가지 무더기들을 나라거나 내 것이라고 거머쥐는 것은 집주인이 저녁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어 곤이 잠이 드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바른 돌을 닦아 세 가지 특상을 보고 세 가지 특상이 뭐죠? 무상고무화 일어난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는 집에서 깨어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는 6번입니다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과 같고 그 다음 9번의 수순하는 지혜는 길을 발견한 것 같고 그 다음 22장에 나오는 종성의 지혜 혹은 곧돌아보이 지혜는 뛰쳐나오는 것과 같고 도의 지혜는 급히 가는 것과 같고 과의 지혜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과 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오는 과정으로 했잖아요 우리 행도직연청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연하는 방법이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의 차이를 한다 해서 그죠? 그 다음에 112번에 보면 구성요소의 차이 선의 구성요소가 뭐죠? 심사희락정이죠 그죠? 더군다나 여기서 핵심은 심사희락이잖아요 그죠? 정은 3매정도 다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죠? 아비담마에서 보면 마음을 89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121가지로 나누기도 하지요 그죠? 모른다는 듯한 또 표정을 짓고 있는 공부를 아는 분은 물론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40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40가지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도화과를 채득했을 때 그 3매의 경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초선을 통해서 그죠? 열반을 체험했느냐 2선을 통해서 열반을 체험했느냐 3선을 통해서냐 4선을 통해서냐 5선을 통해서냐 됐죠? 초선 2선 3선 4선 5선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심사희락 정은 여기 다 했으니까 정은 놔두고 그죠? 그니까 차례도로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심사희락이 4선에서 낭만이 있으면 되죠? 5선이 되면 심사희락이 다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전체가 5가지가 되고 그죠? 그렇죠? 5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란 4가지가 각 되죠 그죠? 4 곱하기 2는 5 곱하기 4는 20가지가 됩니다 도에 20가지이고 과에도 20가지가 되죠 그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꼬치꼬치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그죠? 복잡해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117번에 보면은 두 번째 도딱검의 차이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도딱검과 그죠? 그 뭡니까? 우리가 초월지가 빠르느냐 느르느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수행의 도화과를 체험하는 그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안에 단마상가능이 나올 겁니다 단마상가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모르면 그것 보고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제 이야기는 그만큼 자세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건성이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죠? 우리 특히 초기 불교는 사람의 성향이 다른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누구나 무대법, 무대법 문덕이 안 됩니다 됐죠?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북방에서 말하는 무대법 문덕이 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육조해능선임 됐죠? 그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백억 명 한 천억 명이 살았다가 죽었다 합시다 천억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무대법을 밀어붙여서 문덕 깨닫는다 그래서 최상승이다 이거는 좀 허무 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정말로 육조선임이 무대법으로 문덕 했는지 육조단경 자세히 읽어봐도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다 하니까 그죠? 전부 그걸 가지고 무용담을 가지고 저도 있잖아요 많이 떠들었어요 제가 봉헌사에서 제가 고등학생법회 일주일에 다섯 번 했어요 경기고등학교 불교학생회 그죠? 신문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무학여고 불교학생회 수도공고 불교학생회 그 다음에 봉헌사 불교학생회 다 이런거 갖고 있잖아요 왜냐면 소설치고는 정말로 이술의 심신을 보도 더 재미있거든요 그죠? 그래갖고 2시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정말로 여기까지 이야기할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천억명 중에 한 명한테 적용되는 것을 표준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적어도 여기처럼 있잖아요 적어도 건성 있잖아요 혹은 성향을 적어도 이 정도로 있잖아요 도따컴이 빠른 사람 느린 사람 촬지가 도따컴이 촬지가 더딘 사람 빠른 사람 이 정도는 나눠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어떻게 그래서 청진 도로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좀 짜증은 나죠 그죠? 아이씨 이렇게 자세히 해야 되나 그죠? 그런건 있습니다만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그죠? 그 뭐라 그럴까요 표준화된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경우의 수는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여러가지 글을 들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수순하는 지혜입니다 수순하는 지혜는 우리는 그 어디에 수순합니까? 여기서는 제일 뒤에 보면 그죠? 일단 133번 문단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39쪽입니다 그 보면은 133번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라고도 부른다 됐죠? 그러니까 진리에 수순하는 사승제가 진리죠 사승제 수순한 지혜 혹은 더 쉽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평온에 공성을 체득해서 뭐에 따라가야 됩니까? 뭐로 향해야 됩니까? 도화과로 향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도화과로 체득한다는 것은 사승제를 그죠? 우리가 그걸 천차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 사승제를 그죠? 그것들은 천차기를 안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되네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죠? 사승제를 말 그대로 꿰뚫어 봐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순을 여기서는 뭡니까? 진리에 수순하는 지혜 되죠 그죠? 어디에 수순하느냐? 진리에 수순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보면 뭡니까? 도화과로 수순한다 도화과로 따라간다 그죠? 왜냐하면 도를 체득하려면 뭡니까? 사승제죠? 고진멸도에 대한 정확한 통찰제가 완성된 통찰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수순한 지혜는 공성을 체득한 평온의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향하고 진리로 향하고 진리로 수순하고 도화과로 향해 가는 것 이거는 뭡니까? 거의 자동이죠 자동 공성을 체득해서 뭡니까? 추리너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그죠? 무상을 통했으냐 고를 통했으냐 무화를 통했으냐 이게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아까 동굴에서 뻥 튀어나왔죠? 튀어나오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허공으로 날아가잖아요 그 허공이 바로 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거는 도로 수순해 갑니다 진리로 수순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서 그렇지만 수순하는 지혜는 닦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서 설명합니다 됐죠? 닦는 것은 그 뭡니까? 우리가 수순한 그 뭡니까? 추리너로 인도하는 윗바사나 여기까지가 닦는 거고 수순부터는 거의 자동입니다 자동 됐죠? 그 나와서 도와 과로 향해 가는 그거를 수순하는 지혜랍니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죠? 그런거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아비달마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순하는 지혜는 크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죠? 세 가지 그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29번에 보면은 이것을 준비의 마음이라 한다 됐죠? 준비 거기 동그라미 치십시오 129번에서 그 중간에 있죠?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맨 마지막에 첫 번째 속황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을 준비의 마음이라 한다 찾으시죠? 준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 두 번째 속행이라 한다 이것을 근접이라 부른다 됐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를 수순이라 한다 이 세 가지는 다 수순에 속합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속행에서는 심찰라를 했잖아요 첫 번째 수순을 여기서 말합니까 근접이라 부르고 그죠? 두 번째를 뭡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를 준비라 부르고 두 번째를 근접이라 부르고 세 번째를 수순이라 부릅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우리 22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종성의 죄 있잖아요 종성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도겠지요 여섯 번째는 뭐일까요 당연히 과겠지요 그런데 속행은 일어나면 몇 번 일어납니까 일곱 번 일어나겠죠 그러면 과가 한 번 더 있어야 일곱 번이 채워지겠죠 그죠? 그죠? 아주 아비담마적인 그죠? 찰라를 다투는 일종의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우리 2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 과정을 살펴보면 그죠? 우리가 그죠? 그죠? 수순에서 종성과 도와 과가 일어나는 과정은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 준비단계 준비 그 다음에 근접 그 다음에 수순 그 다음에 종성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과 과 이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되죠 왜 7번까지 이상은 안 됩니까 우리가 아비담마의 상식이 뭡니까 우리 그죠? 속행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죠? 속행 혹은 업을 짓는 마음 이게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곱 번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죠? 상식이죠 그죠? 모른듯한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했는데 모른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곤란합니다 요번에 처음 온 분들은 아 나 모른듯이 이건 당연합니다 처음 온 분인데 아는 척하는 분은 그건 오바입니다 그죠? 그죠? 전에 했는데 모른듯한 표정이 좀 곤란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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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문득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 짧은 순간도 뭡니까 전부 그죠? 우리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그죠? 관찰해 보고 조사해 보면 엄격한 법칙에서 하나 한순간순간의 이런 그죠? 순서 정확한 법칙 과정을 거쳐서 도와 과가 체득된다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준비 단계를 거쳐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해는 상식입니다 뭘 하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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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회사에 밥을 갖다 주려고 한다 참 진짜 현모양치죠 그죠? 밥을 갖다 주려고 한다 뭘 해야 됩니까? 밥을 준비를 해야죠 준비만 하면 갖다 주십니까? 뭐 택배 부르면 되지 이거는 좀 놔두고 그죠? 택배를 부르더라도 뭡니까? 그 밥을 싣고 회사로 엘리베이터 타고 어떻게 됩니까? 수수는 그쪽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올라가서 뭡니까 문을 반주면 열리게 있어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뭡니까 종성으로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닦아서 여보 불렀습니다 그럼 이미 밥을 전달한 거 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돕니다 그래 가지고 손에다가 도시락을 탁 지어 줬습니다 그럼 그건 완성이 됐죠 괄호 보면 되겠죠 세상 일에 모든 것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깨달음이라는 것도 문득되는 것이 없다 다 이런 순서를 거쳐서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공성의 체덕 어떻게 하느냐 반자신경은 문득된다 혹은 나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죠? 마반야바람일인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마반야바람일 우리 반자신경에서 공성을 어떻게 체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습니까? 반야를 통해서 체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어떤게 반야냐 읽어라 할 말 없지요 이게 지금 우리 오청정의 그림을 제압하면 되죠 오청정은 뭡니까 개정해야 할 때 반야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벌써 이 반야 있잖아요 반야를 통해서 공성을 체덕한다 이게 뭡니까 어떤게 반야냐 읽어라 여기서는 뭡니까 오청정으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다음에 뭡니까 오청정이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개청정 심청정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개청정 심청정은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토양까지 비옥한 토양까지 이렇게 해서 청정도는 전체를 가지고 뭡니까 오청정 체계로 해서 뭡니까 이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있잖아요 도화과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청정도론에 제시하는 겁니다 됐죠 어떤게 반야냐 읽어라 반야신경에서 어떤게 반야라 했어요 어떤게 반야냐 공성을 체덕하는게 반야지 엄마야 어떤게 공성을 체덕하는 건데요 그게 반야지 반야는 뭔데요 공성을 체덕하는 거라고 그럼 누가입니까 무한소급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됩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데 모순되는게 있어요 저 반야신경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반야신경을 저도 몇십년 했께요 대학교 1학년때부터 설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반야신경만 가지고 설 푸는게 벌써 뭡니까 한 40년 세월입니다 됐죠 그래서 쟤 보고 초기 불구하니까 반야신경을 모른다 관심도 없다 그래 하면 안됩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반야신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공성을 체덕해서 덕구경열반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야를 깨뜨려 봐야 됩니다 어떤게 반야나 읽어라 어렵습니다 그래요 청정도론이 그걸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청정도론이 우리 대성불교의 핵심인 반야신경을 이해하고 금강경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죠 이 체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문덕 이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을 인용해서 340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장은 오늘 세 번째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21장 행도직연청정 돛딱검에 대한 직연청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10분 쉬었다가 지와 견해윤한 청정 22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반주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반 하고 그럼 23장은 뭡니까 23장은 물론 설명은 중요한 건 할 겁니다만 우리한테는 결과의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 보다 좀 거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체건 다음 시간에 23장까지 해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10분 쉬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 5 5 5 5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